14-2강 입니다. 이걸로 제가 볼 때는 조선시대 중기를 좀 마무리 할까 하는데 그래도 시작은 이것부터 해야 되겠죠 그럼 조광조가 남긴 홀씨는 뭐였냐 근데 이 효과가 바로 오질 않아요 왜 씨앗이 뿌려졌다가 자라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면 요 시간이 걸릴 동안에 요 공백을 채운게 누구냐 그게 바로 문정왕후하고요 문정우가 윤씨 집안입니다 윤씨의 오빠들이에요 근데 되게 웃긴게 뭐냐 윤씨가 오빠가 둘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이 오빠끼리 싸워요 그래서 원래 윤, 원, 로가 있었고 윤, 원, 형이 있었는데 큰오빠 작은오빠겠죠 그죠 윤원형이 쳐요 개판이죠 한마디로 그죠 성종이 세웠던 뭐 정치의 원칙 뭐 인사권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디까지가 당상이다 당하다 낙점 이런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예 진짜 이 명종 시대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명종 명종 거의 이제 바지고요 예 문정왕후의 시대는 거의 문정왕후하고 윤원형 이 둘이 다 해먹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뭐 문정왕후가 만약에 죽게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어쨌든 조선에서 외척 정치가 가장 극성을 부리던 때가 이때입니다 세도 정치하고는 또 좀 다르죠 그죠 가장 비정상적이었던 정치 시스템 자 그런 사이에 이제 조광조가 뿌린 홀씨는 슬슬슬슬슬 자랍니다 자 그러면 조광조의 홀씨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조광조가 김종직을 쉽게 말해서 한번 마케팅을 해본 거예요 쭉 분석을 해본 겁니다 아하 이때 우리 김종직 선생님께서 참 좋았는데 이걸 안했구만 뭐냐 살인파를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종직과 그의 그 일파들은 조선 중앙에 가서 일만 죽을 듯이 하다가 성종이 꼴까닥 하니까 연상군한테 다 잘린 거예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라는 걸 본인도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량과 위운 삭제 소격서 폐지 이런 거를 중앙에서 막 하고 있는 동안 물 밑에서는 뭐를 했냐 중국에서 여시향약이라는 거를 받아와요 자 그럼 빠르신 분들은 벌써 감 딱 잡고 어? 향약?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식으로 바꿉니다 조선의 향약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향약이 왜 중요한 거냐면 사실상 이 향약이 어떤 시스템이냐 한 3, 4가지의 공통법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방자치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러니까 마을마다 특수성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자 그럼 향약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 첫째 덕업상군 즉 덕스러운 일은 서로 권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팟캐스터가 이거를 덕질하는 것을 서로 권한다 덕업상군 네이밍은 좋은데 사실은 조심해야 될 네이밍입니다 여기 덕이 덕질이 아니죠 그렇죠? 꽤 유명한 방송사 PD님께서 만든 팟캐스터라고 하는데 저는 이 이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헷갈려요 꼭 뭐냐 이승철 딱 보더니 초등학생이 나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신인 가서 노래 잘하네 이 꼴로 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런 이름은 좀 지양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하긴 뭐 저희 덕이하라도 처음에 어떤 분들이 덕이패인 줄 알았대요 뭐 그러긴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따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만 알아두세요 환난상율 환난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서로 돕자 모제 이런 것들을 만들고 향약으로 뿌린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이게 조선의 백성들 특히 평민들한테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 즉 조선의 평민들도 슬슬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그걸 뭐라 그러지 스며들다란 말 있죠 사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이렇게 박씨가 뭐하면 박며들다 우리 불피디 같은 최씨가 뭐하면 최며들다 뭐 이런 식 표현이 있잖아요 사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즉 조선 백성들의 정신을 컨트롤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향약으로 근데 향약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뭐가 있냐? 유향소 서원 향약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즉 서원에서 선비들을 계속 키워냅니다 그리고 지도를 해요 백성들을 그리고 이 선비들 중에서 그러니까 사림파 선비들은 과거에 집착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유향소만 가면 돼 여기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 이게 지방의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향소의 파워가 얼마나 셌냐면 사또들이 얘들을 건들질 못해요 즉 수령의 견제기구가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실제로 수령들이 상소문이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어디를 가서 제가 정치를 해보려고 했더니 유향소에서 개떼같이 와서 야 이따가 꺼져 우리 마을 저력 있는 마을이거든 우리 향약도 있거든 사또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자꾸 이렇게 상소문을 올리니까 조종에서도 대책이 나오긴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오케이 그럼 이 유향소를 우리가 감시해 줄게 이게 경제소예요 이거 시험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즉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수령을 유향소가 갈구니까 그럼 유향소 니들도 컨트롤 받아야지 경제소가 이렇게 했다 조선이란 나라가 평가가 되게 엇갈려요 특히 조선을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서 당쟁이 있어갖고 당이 갈라 그건 맞는 거죠 그건 맞는 거죠 조선은 어쨌든 간에 제도를 만들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나름 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는 당시 시대에는 굉장히 우수한 국가입니다 나름 그 체계를 만든 게 정도 전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훈구하고 사림으로 갈렸다 선치더라도 그렇지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있어야겠지 그걸 굉장히 충실하게 따랐던 나라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한 김에 하나 알아주시자면 이 수령은 그럼 그냥 아무나 수령이 되는 거냐 천만의 말씀이죠 철저한 임기제입니다 사실 수령이 유향소한테 힘을 못 썼던 이유는 이게 제일 커요 왜? 사또가 길어봐야 3년 이상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도를 관할하는 관찰사는요 임기가 1년 반이에요 그럼 어떤 일도 생기냐 관찰사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 굉장히 넓잖아요 한 바퀴 돌면 이미 1년 가 있어 옛날에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말 타고 가마 타고 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뭐냐 관찰사 같은 경우는 예 우리 도 한 바퀴 도시면 임무 끝나니까 그냥 한 번 쓱 보고 오세요 그럼 조선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임기제를 없애고 만약에 야 수령 너 여기서 10년이고 20년이고 있어 이렇게 되면 얘네가 결국 지방의 하나의 토호가 되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즉 이방원이 사병 협파만 한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정한 거예요 임기제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뭐가 있었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관청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있어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야 친척끼리 서로 피해 서로 피해라 상피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건 다 있었어요 나름 그러나 아무리 있어봐야 이 할머니한테 안 됐던 거죠 문정황한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있을 건 다 있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광조는 이걸 만든 거예요 유양소 서원 향약 이 시스템 지방자치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령도 견제하고 이거 정치죠 인재도 끊임없이 육성해내면서 자신들 지방에 있는 백성들을 사상적으로 교화 이게 교화란 말이 되게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컨트롤 하겠다 자 이때서부터 이미 큰 판세는 훈고에서 사림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니 문정황호 말할 것 같더만 왜 이 얘기를 해 근데 문정황호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광조가 뿌린 홀씨를 채우는 그 쉽게 말하면 땜빵 역할이 됐던 거예요 땜빵이 좀 이상하게 해서 그렇지 사실 그 역할이라고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자 이제서부터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하는 가장 큰 주제는 지배층의 변화니까 자 어쨌든 조선 건국파가 지지고 벗고 지지고 벗고 관악파가 됐다가 또 지지고 벗고 지지고 벗고 했다가 훈고파가 돼요 그리고 고려 건국파는 아니 고려 유지파죠 개혁파 이 고려 개혁파는 아무튼 조선이 쓰든 말든 우린 살인파로 갈 거야 라고 해서 몇 번 정계 진출을 했지만 결국 4번 다 잘립니다 이게 4대 4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종 지나서 명종 때가 되면 일단 쪽수에서 어떻게 되냐 훈고파는 탈탈 털어봐야 100명이 채 안 됩니다 근데 살인은 몇 천명인 거예요 그렇게 죽였는데도 왜 어디서 게임 끝난 거죠 아니 우리 국회로 보시자고요 300석 중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한 250석 갖고 있다 그럼 나머지 50명이 아무리 소칭 난리 부르스를 쳐도 되겠습니까 그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문정왕국만 끝나면 이미 훈고파는 거의 소멸의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신들의 자업자득도 있죠 왜? 훈고파가 바보가 아닌 이상 사림이 이렇게 맹렬하게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다는 걸 모를 리가 없는데 훈고파는 뭐냐 이런 거예요 정권을 잡았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했으니까 내 새끼한테 물려줘 내 새끼한테 물려줘 가문정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시스템인데 속칭 여기 시스템으로 막 조지고 들어오고 있는데 뻑뻑뻑뻑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가문만 권력 잡으면 돼 우리 가문만 권력 잡으면 돼 야 가도 올라가도 올라가도 올라 이러고 있으면 이게 됩니까?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3분 남겨놓고 이제 해야 될 얘기가 뭐냐 이 얘기예요 한 3, 4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사와는 얘기는 하긴 해야 되니까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중종이 죽었어요 인종이 즉위합니다 근데 이 양반 제위기간이 8에서 9개월이에요 조선왕종의 제위기간이 제일 짧습니다 오피셜은 뭐냐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과로해서 갔다 근데 이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문정왕원과 사실은 중종의 개비예요 이게 뭔 얘기냐 첫째 부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새로 뽑은 중전이에요 원래 부인이 죽고 나니까 이번에 뽑자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원래 죽은 부인 밑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첫 중전에게서 이게 인종이에요 그러니까 중종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잘 좀 케어하시오 또 하나 저 경빈 박씨 그리고 저 홍씨 저런 후궁들 견제 좀 하시오 그 역할로 뽑힌 거예요 문정왕원은 그래서 실제로 그 역할을 되게 충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빈 박씨 메이야 걔를 뭘로 쳐냈냐 그게 작서의 변이에요 여기를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 작서의 변은 경빈 박씨 쳐낸 겁니다 왜? 경빈 박씨가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실제로 중종 아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았습니다 복성군이라고 그러니까 이놈이 자꾸 이 인종을 위협을 하니까 제끼시죠 작서 서가 뭐냐 쥐예요 불에 탄 쥐를 경빈 숙소에서 발견했습니다 라고 끌어냅니다 그래서 중전 방화 혐의가 있군 그리고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문정왕후의 어떤 이 다크함이 슬슬슬슬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어떤 일이 생겼냐 문정왕후가 30이 넘었는데 명종을 출산한 겁니다 네 이때의 호칭은 경원대군 자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러니까 30 왜냐하면 문정왕후께서 중전됐을 때 나이가 20 전이죠 그러면 20대 때 이미 아이를 낳았어야 돼요 그런데 아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자포자기하고 있었겠죠 그래 나는 인종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키워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생겼네 이때서부터 엄마는 흑화되기 시작하죠 얘는 4배 아파 난 아들이 아닌데 슬슬 갈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오빠들로 계파를 하나 키워요 자 그런데 그러면 첫 중전도 윤씨였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중기에는 중전되려면 일단 성이 윤씨여야 되나 봐 이 윤씨에게도 오빠가 있었겠죠 이게 윤임이에요 자 그래서 윤임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다 살인파를 끌어들여야겠다 야 살인 내가 잘해줄게 대신 우리 이 인종 세자 학문 진짜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세자 좋아 좀 잘 커버쳐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김여사한테 서운한 거는 우리도 잊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첫 중전이잖아요 같은 윤씨여도 서열이 높죠 이게 대윤이야 반면 경원대군을 중심을 했고 문정호가 키웠던 윤가는 당연히 소윤이겠죠 그럼 벌써 답은 나오는 거죠 을사사화는 뭘 위한 사화였다 결국은 9개월 만에 죽은 인종의 떨궈지들 대윤을 몰아내기 위한 정치적 쇼였다는 거죠 이 대윤 축출할 때에 파이팅했던 분이 바로 누구냐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아까 주초위양은 남곤입니다 남곤 예 제가 유튜브 댓글에 이미 달아놨어요 을사사화는 윤원영이죠 근데 윤원영이 워낙 슈퍼스타니까 이름을 숨깁니다 그때는 누구를 찾으시면 되냐 정순 둥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을사사화로 그러니까 얘기를 돌아가서 마치자면 문정호가 어느 날 갑자기 인종한테 아이고 주상 떡을 드시오 주상 떡 보지 않소 예 저 떡 좋아해요 먹고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나 조선왕조는 이때서부터 왕이 갑자기 꼴까딱하고 죽으면 야 이거 독살이다 독살이다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정인데 어떻게 보면 권력욕의 화신이었죠 문정황후 결국은 조광조가 뿌린 홀씨를 키워주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3으로 할게요 양재역 벽서사건 그리고 훈구는 어떻게 몰락을 하게 되면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었나 여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6-7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일단 강의는 여기서 끊겠습니다 14-3강에서 뵙죠 박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